너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와 그냥 와! 귀여워. 너무 무서워. 아니다. 어디 갔다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나 따라해. 나는 따라한 거 아니야. 나는 약간 그거야. 표정. 아니야. 그거 그거 알지? 안녕하세요. 좋아? 다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가 할로윈을 맞이해서 디저트 만들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집에 오븐이나 이렇게 베이킹 할만한 도구가 없어가지고 베이킹 기구가 없이도 만들 수 있는 이제 디저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쿠키랑 재료를 준비를 해놨고요. 어떻게 해야지? 그럼 각자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볼까? 그래? 그렇지. 어차피 여기 있는 재료 각자 다 써도 돼. 응. 다 써도 돼. 그럼 나는 여기 하고 싶은 거 먼저 해. 나 뭐하지? 근데 어차피 할로윈 주제에 맞게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응.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나는 그럼 일단 공돌이 먼저. 이거 봐. 근데 이렇게 우리가 공돌이 맞을래.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귀엽지 않나? 이제 우리가 귀엽게 꾸며야지. 응. 눈부터 그려지도록 해. 왜 이렇게 안 되죠? 어려운? 이렇게 비틀어야지. 원래 그런 거야? 응. 안 비틀어지는데? 원래 비트는 거야? 됐다. 너무 무서워. 이거 봐.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 굉장히 좋아. 느낌 있어. 빨간색. 빨간색으로 나도 피를 그릴 거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뭐가 귀여워? 귀여워. 한 번도 안 무서워. 약간 찌질이 같아. 곰돌이 완성. 눈알. 나 이거 실패했어. 다시 뜯어. 먹고 싶어 이런 거 알지.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게 있었다고. 근데 원래 이걸 이렇게 조용히 하는 거야. 뭐 어떡해. 원래 약간 얘기하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집중하게 되지. 이거 뭐 어떡해? 나 너무 미적 감각이 너무 잘 되는 거 잘하는 거 같아. 아 진짜? 아니야? 걱정해야 될 거 같아. 너는 지금 너무 천재 같단 말이야. 내가 지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너는 다 지금. 망한 건 먹어. 다 친한 게 다 먹어. 내가 지금 당 ICP 믿는 게 다 찾아온 거 같아. 다 친한 게 다. 너는 난 다 친한 게 다. 난 되어보는데. 이놈! 이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똥이야?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 꼭 넣어 거부지같은 대로 똥이야 이런 거 뭔데? 이게 뭔데? 내 작품 3개라고 뭔데? 이거 제목은 도화 지금 사람들이 봐야 돼 이 거지같은 거를 이게 나라고? 불만이 빨럭빨럭하고 나도 만들어줄게 작품 3개 멋있지? 거지같은데? 죽을래? 이건 거의 진짜 팔아도 될 정도의 작품을 어떻게 생각했지? 이거 봐 근데 이거 진짜 이쁜 것 같아 어떡하지? 팔아 팔아 내가 더 썼는데 왜 썼어? 더 채우려고 했던 거 같아 나 근데 약간 좀 이쪽으로 해보고 재능이 있는 거 같아 렌저? 근데 아까 좀 예뻤는데 질이 너무 과해졌어 왜 피자? 거지같다고 난 그렇게 이쁘잖아 이뻐 이뻐 안 이쁜다는 말이 아니잖아 와 나 따라해 와 따라하는 거 아니야 나는 약간 그거야 나는 표절 표절 아니야 그거 알지? 웬디 워홀 그 느낌이야 와 이건 표절이지 아 이거 표절한 거잖아 애초에 애초에 이거 없었어 왜 이거 안 없었어 진짜 어이없어 아니 아 이거 표절한 거잖아 어떻게 이걸 표절할 수가 있어? 아니 맞잖아 와 진짜 법정 소송을 가야겠다 진짜 와 너무 억울해 끝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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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이걸 표절한 게 아니라 나는 내 걸 뽀마주한 거야 영감을 얻어가지고 진짜 어이없어 와 내 걸 언제 표절을 주지 뭘 표절을 해 완전 다른 작품인데 마시멜로도 있고 이거 찍어줘 찍어줘야지 눈알 응 핏발이 선 눈알 이거는 이제 거미 원래 다리가 한 짝씩 더 있어야 되는데 너무 좁아가지고 요건 아 요건 너무 귀여운 거 같아 조커 어 잘했어 그거 그치? 응 그리고 이거는 캐리건이라고 스타그래프 그 칼날려왕 이거 잘 모르겠어 칼날려왕이 뭐 있어 캐리건이라는 캐릭터 이거는 스크림의 고스트 페이스인데 내 거 표절했죠? 아니지 이거의 저의 작품을 표절했죠? 이거의 원작이 이거야 저의 작품을 이게 원작이 이거라고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이쁜 작품을 어떻게 우와 진짜 내가 이거 처음에 이거 하는 거 보고 따라했으면서 안 따라했어 나의 작품 세계야 왜 나의 그 현대미술적인 이 작품을 표절해 놓고 계속 거지 같아 똥 똥이야? 막 이러면서 결국에 갑자기 보더니 바로 똥을 따라오고 막 와 그리고 또 뭐했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케이크 케이크 이거는 제 눈알 이거랑 그리고 도하의 이 독버섯을 해가지고 같이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분들 제 작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해피할로윈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해리포터 케이크를 따라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호박이랑 그냥 귀여운 표정 했고 이게 이제 원작인데 아 뭘 원작? 원작 맞잖아 표절작 어 이게 원작입니다 여러분들 아 표절작 진짜 원작 비교를 한번 해야겠어 와 진짜 봐봐 내가 먼저 이걸 만드는 거 어차피 영상에 나왔을 건데 여기는 이제 손톱을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돼서 포기했습니다 근데 이건 진짜 나 너무 잘한 거 같아 이 케이크는 정말 잘했겠지 원작이 훌륭했어 따름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케이크는 같이 했고 여러분들 이것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독버섯 마을입니다 오늘 이렇게 할로윈을 맞아서 이제 쿠키도 꾸미고 케이크도 꾸며 봤는데요 너무 재밌는 시간이 없고 여러분들도 즐거운 할로윈 보내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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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